침 첫해 이태원 거리에서 두 번째 해에는 오송시아 차도에서 수많은 동료 시민이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정부 관료 중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국가의 명령에 따랐던 젊은 청년과 수사 외압에 맞섰던 군인조차 외면하는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동료 시민은 대체 누구입니까? 권력에 맞서는 것은 어렵다. 큰 용기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두 번째 권력자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어제 한 말입니다. 그 말이 양지를 찾아 집권 여당에 입당하는 오선 정치인이 아니라 수사 외압에도 당당했던 해병대 박정은 대령에게 한 말이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갑진 년 3회부터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국민 70% 이상이 찬성하는 쌍특검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역대 그 어떤 대통령도 자신의 가족이 대상이 된 특검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국민을 섬기고 민생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김건희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김건희 카르텔로 전락했습니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이권과 이념에 개발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이권을 가진 자들이 누구입니까? 홍범도 장군을 이념 논쟁에 끌어들이고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법무부를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시킨 패거리 카르텔은 누구입니까? 값진 년 새해에도 이어지는 그들만의 공정, 유체의 이탈의 국정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오늘은 최수근 해병의 생일입니다. 참배하고 가주십시오. 지난 1월 2일 대전현충원에서 한 해병 전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 목소리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철저히 예멘당했습니다. 이 악물고 무른 척하는 그 모습이 윤석열 정부가 우리 국민을 대하는 태도이자 철학입니다. 침 첫해 이태원 거리에서 두 번째 해에는 오송시아 차도에서 수많은 동료 시민이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정부 관료 중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라는 국민의 요구에도 대통령은 경로로 여당은 모르세로 일관했습니다. 이제는 국가의 명령에 따랐던 젊은 청년과 수사 외압에 맞섰던 군인조차 외면하는 대한민국이 돼버렸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동료 시민은 대체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이 대체 어디까지 떨어져야 합니까? 정부와 여당에 당부합니다. 이 악물고 모른 척하는 것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권력에 맞서는 것은 어렵다. 큰 용기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두 번째 권력자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어제 한 말입니다. 그 말이 양지를 찾아 집권 여당에 입당하는 오선 정치인이 아니라 수사 외압에도 당당했던 해병대 박정은 대령에게 한 말이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태원 특별법 통과에 정부 여당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족들은 한 팔을 무릅쓰고 국회 앞에서 길거리에서 우리 아이들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 그 진상을 밝혀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은 더는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새해는 유가족분들에게 남은 가슴속 한을 털어낼 수 있도록 특별법 통과에 함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